4 aspects 아 그때 귀여웠구나 아 그때 귀여웠구나 그때kk 귀여웠었거든 아 그때 당시 제서만이 19세 장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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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왜 갑자기 덤블링을 하고 그래 괜찮다는거 그럴 수 있어 뒤에 자리가 있나 볼라고 지금 넘어갔는데 넘어갔어 앞으로 천년은 기본으로 봐야 된다고 앞으로 천년 동안 여러분 저희 노래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자, 아저씨 여기 주무시면 안됩니다 아, 요새 제가 좀... 아, 오늘 토요일날 보냈습니다 애기야, 애기야 오빠가 다 해줄게 사랑해 포인트! 다! 아, 애기야, 다! 가성이 살짝 들어서 다! 살짝 공기만 소리 봐, 다 해줄게 인정하시죠 잠깐만요 여러분, 잠시만요 여보, 무슨 일이야? 마이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Y형의 달콤한 멘트에 장준형이 반해가지고 살짝 사고가 있었던 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온몸으로 받았대요? 너무 온몸으로 설레서 넘어갔어요 여러분, 이게 네이버에서 불러주실만 하네요 이게 라디오인데 몸객을 또 플러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 신발이 껴가지고 이제 벨라한테 뒤로 넘어갔어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제가 순간적으로 네, 이거 마이크를 다 내려버렸어요 걱정돼가지고 마이크를 다 내려버렸어요 어 좋습니다 아 저희 저희 아이 아이 아이, 잠깐만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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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모가 카톡이 왔는데 아이 하필 딱 영택이 댓글로 해달라고 했는데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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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님께서 장준희 머리 너무 안입고 이러면서 지금 보고 있는데 깜짝깜짝 아이 진짜, 이러면 민망해지다 아이 이모님 이봐 이모님 그때 뱉던 이모님 네, 이모님 형 굉장히 좋아요 아, 맞아요 저, 저 저 안 갇혔어요 장준희 팬이라고 들었어요 저 안 갇혔어요 아이, 보내줘 아이, 이거 진짜 이모님, 이모님 오늘 머리 이뻤는데 아까 이거 오카라이폼에서 쪼만 하셨어요 아, 망가져가지고 네 망가져가지고 아, 진짜 잠깐만 와냐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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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와냐에 안돼 안돼 어 어 뭐 뭐야 오케이 오케이 아, 이렇게 웃기시면 저를 어떻게 웃겨요 이모님 아, 이모님 아, 이모님 아, 이모님 아, 이 이거를 어떻게 맞죠? 어떻게 반겨 이AJ 이걸 어떻게 에모 맞춰? 예 축하 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hang on 진봉 양 생일 축하합니다 개인적으로 하고싶은거 오래 이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버킷리스트 중에 미국 가서 춤대 오는거랑 미국 가서 춤대 오는거랑 라미카 댄스 오케이 다음 자 아 이게 또 카드를 뜯는 맛이 있네요 아 아 아 잠깐만 등찍해서 봐봐 아 괜찮은게 멀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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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아 잠깐만 어 아 잠깐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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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가는데 어떡해 아 봤어 아 진짜 아파 보인다 아 진짜 아파 감사합니다 고마워 아 착하네 친구와 함께 아 연예 고민이군요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어 아 지능이요 아 그렇게 눕는 거군요 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진로를 굉장히 함께 고민하고 나누고 있는 친구와 함께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그 뒤에 앉으셔서 아 잠깐만 식사하세요 네 너를 번망해 이렇게 오 넘어갔어 넘어갈 뻔했어요 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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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친구들이 충격을 먹었잖아요 아니 이렇게 잠치 않으신데 갑자기 섹시 미브를 보이셔서 깜짝 놀랬습니다 고고서 자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들리시긴 하네요 조금 더 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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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